마스크 하나만 벗었어 마스크를 쓴 시간 2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제 뭔가 벗으면 다 뭔가 다 벗으면 얘들아 오기만 생활 못할 것 같아 아 맞아요 벗고서도 뭔가 일상생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셔터 소리가 예쁘네 어 제가 오늘 인스타에 어 어딘가 오늘 올렸다 오늘 올렸는데 보셨어요? 나의 아기 고양이 우리 클로리가 공식 고양이인가요? 나는 고양이다 야옹 나는 고양이다 야옹 어 야옹이가 할 말 같아요 포켓몬 나오다 아니 어떤 저기 트위치인가 보기 보니까 있던데 어떤 BJ가 나는 고양이다 야옹 아 지금 그런걸 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는 고양이다 야옹 아 이거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이거? 이따가 번드에서 그 문제 틀어줄게 있어요 유튜브 아 진짜요? 어 뒤에 붙어있는거 닮았어요 클로리 보러 골랐 아 진짜요? 잘 먹으러 골랐다고요? 어 닮았다 아 잘 먹었어요 응 응 완전 최신 본 아닙니까? 그쵸 제트 블림 맞아? 제트스트림이라고 스트림 네? 아 아 볼펜 플림이죠 제트스트림 아 진짜요? 제트스트림 하천시에서 빨리 불러가지고 얇은게 좋아요 두꺼운건 좀 빛이 잘 써놓고 얇은건 뭔가 있어 아직도 뜨거운거 같은데 네 그게 아직도 나와있어요 근데 얘들아 아니면 골팬 쓸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 가지고 내면 나오고 나중에 예술이 저기다 올려야겠다 나중에 예술이 저기다 올려야겠다 어디요? 그 나무 잎기에 인천시 출신인물 거기 적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야겠다 예술이 올려줄게요 예술이 올려줄게요 대박 대박 나무 잎기 나무 잎기 제가 한 2주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살짝 뭔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게 또 받았나요? 잘생각은 안나는데 잘생각이 안나왔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제가 봐야겠다 맞아요 보니까 나무 잎기 보니까 데뷔한지 며칠 됐다 이런거였어요 너무 어렵다 선생님 아 제가 최근에 MBTI분들한테 자세했는데 아무래도 그거인가 봐요 엔프제이인거 같아요 엔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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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프제이 그게 얼마 없대요 정말요? 다른사람들이 한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정의로운 사회언도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닌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벌이 다시 얘기하는거니까 살짝 한번 변향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뭐였더라? 엔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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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어요 영웅 제가 이게 세명 인스피가 중개 없다는 거예요 전세계의 3%? 이거 다 국룰인거요? 저도 말이 없다거든요 그게 없다고요? 저도 없다고 했는데 첫봤는데 첫 선생님들 시청자님들 두 명 다 인프피랑 똑같은거에요. 그래서 인프피 수명 모이거든요. 인프피가 3%밖에 없는데 살 수명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인프피, 엠프피. 뭐라고 그러죠? 저 엠프피, 엠프피에요? 한가워요. 대박인데? 저는 외향이 나온게 너무 신기해요. 어렸을때는 외향이 나왔던거 같아요. 아 외향이 나온거에요? 아니 그 친구들이 다 이인게 너무 신기해요. 뭘 해도 아이가 안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그 49대 50대 확률로 아이가 나와요. 거의 다 비등비자 나왔어요. 아 이쁘다. 옷들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저희가 최근에 꽃보다 남자였거든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저희가 한국 하이킹 감독인가봐요. 아 너무 웃겨요. 아 어떤 거울 봤는데 얘가 보여줬거든요. 웃긴 댓글모음. 웃긴 패션모음. 웃긴 패션모음. 아 맞아 웃긴 패션모음. 근데 윤지우 선배님이. 아 선배님? 졸업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댓글이 오믈리셨던거에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팍 터져마자. 야 오믈래. 아 오믈래. 아 오믈래. 아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가 친구들 보시려고 단톡상에 보냈더니 예술 이미 봤다는거에요. 어떻게 알고 봤는지. 거기 뭐 나와요? 사실 못 봤어요 이거. 지우 선배랑. 주표 선배랑. 주표 선배랑. 주표 선배랑. 주표 선배랑. 이 늑대 옷 같은거 입고. 이거랑 그 무슨. 김범 님께서. 이 넥타이가 요만하잖아요. 보통. 넥타이가 요만한거에요. 아 진짜요? 저게. 댓글에. 저게 설마 넥타이 냐고. 푸아. 재밌어요. 다들. 그때 시절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진짜 뽑기놀이에서. 꽃보다 남자니까. 꽃보다 남자니까. 학술제 생각난다고. 대학교 학술제 때. 꽃보다 남자 가지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일본어로. 중국어 전공이잖아요. 아. 한장 하겠는거 일본어로 해야되는데. 전공은 중국어 전공이니.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배우는데만. 한달 전부터 연습했는데. 아마. 내내 고생했을걸요. 그거 한다고. 아. 아이고. 아이고. 외국어 전공이면. 재밌겠다. 그렇게만. 알겠다. 그러고 외국어. 외국어. 잘하셨죠.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셨던거에요.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외카츠지도 않으세요. 전공은. 지금 안한지 1년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오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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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니라고 하는데. 오아이니. 오아이니. 오아오이. 사투리 같던데. 사투리. 어. 그러니까 중국어는. 오아이니. 오아이니. 한국어는 중국어는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생소하거든요 한자도 틀리고 제가 중국어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일본어 고등학교 때 그때 언니가 자꾸 언제 배우겠다고? 아는 거 영상도 보고 있어요 2, 3, 4, 3, 4, 5, 6, 7, 8, 9, 10 그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 안 들려서 아니에요? 한 번에 못 가겠다 잠은 한 번만 있어야지 못 봐야겠다 아침에 오늘 오전에 뭐 때문에 야단 맞았지? 수월이요? 잘 모르겠어요 녹음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별로 안 나시네요 맞아 우리 먼저 혼날 때는 막 맛있네요 맛집이네요 여기 뭐라고 쓰고 싶네요 어? 쓰는 거예요? 이거 캐리어 이거 진짜 캐리어예요? 네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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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임팩? 아 갑자기 그냥 캐리어 하니까 저거 게임 생각나요? 캐리어? 스타크래프트 아 오 저 안에 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있어요 파쿠라?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뭔지는 알아요 아 그거 아니야? 블록 블록 이렇게 네? 이거 마이크래프트 아 왜? 왜 흘렸어 아 왜? 근데 거기다 온 세상에 스타크래프트 아시고 있나요? 리마스터 나왔어요 지금 아 리마스터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리마스터 저는 게임을 안 해봤어요 오버원 씨 오버원 씨 내가 넌 가르쳐준다고 예슬이가 포기했을걸요? 예슬이 잘 알려줘요 예슬이 잘 알려줘요 제가 못할뿐 근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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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냥 하는거 3D 멀미있다고 한거 아 맞아 이 친구 멀미있다고 진짜 멀미해요 진짜로 이 큰 화면에서 이런 애플워치를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지거하면 어지럽거든요 맞아 그래서 해가지고 아 나 어제 싸우고 못하겠어 아 맞아요 진짜 저는 PC방 오래 못했어요 어지러우니까 2시간이 최대인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약해요 저도 마인크래프트? 동생이 그게 재밌게 해가지고 저도 한 번은 훑던 적이 있었는데 초반붓는데 너무 어지러웠어요 마인크래프트가 그게 짱 어떻게 생각했죠? 생년? 네? 전 어렸을 때 진짜요? 네 엄청 오래된 게임을 가지고 진짜 어렸을까? 응 그래서 그걸로 어지러워가지고 못하겠는데 오버워치는 그냥 어느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진짜 슛게임봤어요 슛게임봤어요 슛게임봤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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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포기하는걸 봐가지고 궁금해서 해봤었는데 아우 아우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 고양이가 뛰는 아 사촌선? 아니 아니요 고양이가 돈 아아아 뭔지 알아요 한개 한개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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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 그런거 있었는데 준이보다 이거 콜먹어 아 맞아 어 어 이거 방향키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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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명인만 맞아요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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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러피언스 시키는 그래서 그런거 하면서 아우 커서 알바도 잘하겠다 저희 슈의 외출준비 제일 좋아해요 슈게임비 외출준비하는거 슈 닮은거 같기도 하고 뭐요? 아니요 오늘 오늘 좀 닮았어요 슈 아니고 수 수 수 슈 말고 이 가게 하 이걸 부 당황 하 예 감사합니다.